북한군이 러시아 본토의 격전지 쿠르스크에 직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및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23일부터 수천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하여 일부를 점령한 지역으로 현재 러시아군과 교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북한 정예부대의 일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군기를 통해 이동해 전투 지역에 부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지와 그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27일에서 28일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공식적으로 파병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 양국 간 군사합력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정보당국은 연말까지 최대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수통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파병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투입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